수능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었건 아니면 내신용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었건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난 영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 고등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영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니? 여러분들은 누구 말 들을래? 주변? 아니면 뭐 나같은 인간 강사의 말? 아니. 고등학교의 성취기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족하고 싶으면 그 성취기준을 만들어낸 기관, 즉 국가기관의 말을 먼저 들어봐야 돼. 그게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방법이고 에러를 만들지 않는, 실수를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제 슬로건이 바로 이 거죠. 평가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 중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싸움의 대상. 제일 위에 있는. 이들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작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정말 오랜 기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V-START라고 하는 강좌와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바로바로 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전 개인 모의고사도 4년이 걸렀고 여러분들은 실험 대상으로 쓰기 싫어가지고 제대로 된 모의고사를 내려고 노력했고 그 평이 너무나도 제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완판을 시켜줬을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함부로 교재나 구성이나 강좌를 구성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수업은요. 수능 영어든 내신 영어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정직한 방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공부하도록 짜여진 강좌이자 교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제 교재 표지고요. 스타트예요. 스타트. 아까 했던 말을 제가 구체화 좀 시켜볼게요. 우리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내 피셜로 공부하지 말고 이분들이 정한 범주에서 합시다. 결국에 우리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문법능력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요. 자 이건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문법문제 모의고사로 치면 몇 번 문제죠? 29번 문제 맞죠? 자 그 29번 문제를 너네들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그냥 문법문제를 찍는 용어로 접근을 할 거야. 근데 평가원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수업을 제가 만들어낸 이유이자 시발점입니다. 문법능력이라는 건 국가기관이 말하길 암기를 통한 지식도 물론 맞아. 암기 돼야 된대. 무슨 관계사에 완전 불안정. 있어야 된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문단의 전체적 의미나 문장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보세요. 평소에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요소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건 맞아. 자 지식 노란색 지식 그래 지식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 근데 평가원이 말하는 이 업법문제의 출제의 의도는요. 너가 업법 지식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대. 글 글 글 글 글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장 구조의 특성을 학습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이래요.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평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니네들이 니네들 얘기해서 미안해.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 때마다 풀고 있는 그 29번 문제의 업법 문제는 업법 뿐만 아니라 뭐가 되어야지만 풀 수 있게 만든다는 거야. 의미와 해석이라는 거야. 그럼 국가에서 너 29번을 내가 너의 의미능력, 의미파악능력, 업법적 지식능력 다 파악해볼게. 라고 하게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네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걸까. 수능이건 내신이던 영어를 어쨌든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수준의 업법 문제에 들어가 있는 업법 사항과 해석이 의미상으로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제가 이거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는 게 제가 진짜 이 수업을 구상하느라고 시간을 정말 많이 썼어요. 보시면 압니다. 그냥 막 대략적으로 막 그냥 뭐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업법 수업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VSTART라고 하는 소위 노베이스용 강자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수능 영어나 또는 내신 영어를 하긴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한 용어로 얘기하셔도 되고. 아무튼 시작용이에요. 이 시작하는 용의 교제와 강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문법 요소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제가 강조해 그걸 녹여내겠죠. 또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문장 구조의 특성이나 아니면 글을 구성하는, 글을 구성하는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 2학년도에 해당하는 업법 문제를 대상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난 세월 동안 업법 문제만 풀고 넘어가신 분들 저랑 이 교제와 수업을 통해서 진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하는 해석력과 업법력을 같이 시작, 스타트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실제 업법 문제는 고교 생활 내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문장 구조, 해석을 위한 문장 구조, 업법을 위한 문장 구조의 핵심과 기본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만들어내요. 재료만 제가 빌렸을 뿐이죠. 그래서 이 교제는요. 제가 어떻게 구상과 구성을 했냐면 V 스타트는 최근 5개년치의 모든이야. 5개년치의 모든 업법 문항의 모든 문장들을 단 한 문장도 빠짐없이 의미상으로, 업법상으로 분석하고 제가 뭐한다?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년 내내 같은 말 하거든요. 반복해서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게끔 교제 구성했어요. 그러면 좀 신뢰하실 수 있을까? 일단 소스야. 소스가 좋잖아. 국가에서 만든 것대로 우리가 출발하는 거라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자,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V 스타트라는 수업과 교제는요. 그냥 단순 업법 지식을 막 집어짜 넣어놓는 수업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뭐에 맞춰져 있다? 내가 현장에서 네가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해석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끊어 읽기만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해석을 제대로 된 이미지를 잡고 시작하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이걸 찍는 게 1강하고 2강을 찍고 나서 지금 OT를 지금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 느낌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수업 어떻게 했냐면 업법 지식의 딱딱한 부분도 나오긴 나와. 스타트이기 때문에 분명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나오기는 나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5형식. 얼마나 싫어해. 근데 그걸 언어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걸 암기했구나라는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제가 다 바꿔놨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1강의 5형식을 가지고선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가 좀 수업을 해놨거든. 당연하게. 그래서 수업과 교재 안에는요. 학교에서 다루는 필수적인 문법 다룹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네가 마음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해석의 이미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야. 1형식에서 5형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방금 전까지 제가 수업했던 게. 다시요. 방금 전에 제가 2강 하면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계적으로 막 끊어있는 게 아니고 문장 상황에 따라서 끊어있기를 다르게 해야 돼. 라는 말도 되게 많이 했거든.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구문 수업 같은 거, 기본 수업 같은 거 할 때 동사 앞에서 끊어라. 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냐면 무작정 동사 앞에서 끊기만 하면 주어가 짧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너 만약에 아니다.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봐. 주어가 되게 쉬워. 짧아. 그리고 동사가 바로 나와. 그럼 왜 동사 앞에서 끊어? 동사까지 성킹해야지. 그러니까 동사 앞에서 끊냐 안 끊냐의 여부는요. 오히려 앞에 주어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요지는 뭐냐면 기계적인 끊어잉기나 억지로 막 끄집어내서 만들어낸 한국말 이런 해석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스타트인데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실전적인 교재의 모양을 보여드릴 건데 구성을 제가 정말 치밀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인 공식 해석이 있지만 제가 끊어 읽기하는 저의 느낌의 해석도 다 집어넣었어요. 단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두 번째 최대한 친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재만 이렇게 쓰면서도 이 정도는 애들이 알 것 같은데 싶은 것도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스타트잖아. 노베이스 친구들 있잖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심할 정도로 친절한 설명의 교재 이걸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교재를 보시면 제 말투가 느껴질 거야. 저 사람의 저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식으로 기계적 끊어 읽기의 공식적 해석 말고 실전에서 어떻게 실전적으로 해석해서 김재형처럼 쭉쭉쭉 밀고 내려가면서 해석하는지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흐름도 제가 다 보여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좀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김재형도 얘기야. 최종 목표는 뭐냐면 점점점점점점 소반은 좀 힘들었을지언정 뒤로 가면 갈수록 저 인간이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 이건 내가 좀 단어만 알면은 해석 물 흐르듯이 가볍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저랑 점점점점 해석의 결이 비슷해지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성도 기하는 게 저의 제일 큰 목표죠. 뭐 제일 마지막 줄에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내용은 뒤에 내용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저 뒤에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그랬잖아요. 아니, 만드는 건 그냥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기본적인 업법적 내용들 제가 그냥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냥 어디서 따다 붙이기만 하면 되고 아니,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구성이 문제인 거야. 제가 모의고사 출시했을 때도 왜 오래 걸렸다 그랬어? 선지 구성이 너무 어려워. 그걸 내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거든. 마찬가지야. 자, 제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일단 챕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총 챕터 1, 챕터 2, 그 다음에 챕터 3, 4, 5까지 돼 있고 단어, 워크북, 정답이 해석으로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챕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되게 지겨워할 만한 녀석들을 최대한 너무나도 언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끔 모아놓은 챕터가 첫 번째 챕터예요. 해석의 기본이 되는 챕터. From scratch. 여기서 뭘 좀 다룰 거냐면 특히나 노베이스이신 분들 O형식 다루고요. 시제 다루고, 수동태 다루고, 투구정세 다루고 동명사 등등등을 다뤄요. ING 이런 거 달라요. 근데 이거 해보면 아시지만 제가 뭐라고요? 언어적으로 다 이의시켜드릴 거예요. 언어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라고 해도 강의 들었으면 좋겠어. 특히 O형식 가서 한번 들어봐.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야 이거 외워 이럴까? 에이 내 스타일 알잖아 여러분들. 모르려나 내 스타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 기초가 아니야. 기본. 꼭 돼야 될 것들을 언어적으로 제가 이 다섯 가지 챕터 분명 해석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을 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 교재에 또는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야. 이거. 챕터 2. 해석이 치명적 영향을 주는 챕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치명적 영향, 치명타. 치명적 영향은 뭐라고? 너네 중에 이런 고민하는 분들 있지? 나는 기본적으로 단어는 좀 알아서 해석할 때 단어 조합은 좀 돼. 근데 이게 좀 길어지거나 문장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좀 추상성이 붙어 들어갔을 때 단어 조합만 이미지만 남지 결국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해석 실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관계사가 불안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주 미세한 디테일이지만 눈치채지 못하면 해석을 완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어만 알지 해석이 잘못되는 거고요. 즉, 생략하고 수치 소식. 이거야 이거야. 제일 힘든 게 여러분들 이거잖아. 단어 나는 문장 길이가 길어지니까 어느 순간 회로가 끊어지는 거. 그것의 주범인 분사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치명적인 애들이잖아. 또 너네들 고민하는 게 뭐가 있니? 전치사. 솔직해지자고. 아니 전치사를 내가 기본 뜻은 아는데 기본 뜻에서 넘어가는 것들이 나오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미지와 연습이 중요한 전치사의 기본과 확장. 요게는 저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림, 일러스트까지 넣었습니다. 일러스트까지. 또 형태만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 해석으로의 병렬.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나중에 아마 나올 거예요. 병렬이 뭐 치명적이에요? 큰일 납니다. 치명적이에요. 이건 기본이고요. 시험장에서 제일 치명적인. 주어와 거리가 먼 동사. 이게 무슨 말일까? 시험장에서 더 치명적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 해석도 있지만 업법 문제에서 모르면 틀린다는 점. 라고 하는 아주 치명타를 잘 모아는 녀석이 바로 이 챕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뭐 업법서, 기본서만은 조금 어떻게 보면 구성이 좀 다를 거야. 됐니? 여기서 멈추지 않지. 챕터 3. 수능이 목표잖아. 또는 수능 직전까지 내신이 목표잖아. 그럼 누가 돼야 돼? 강자가 돼야 돼. 그럼 강자가 되려면 바로 이전까지 했었던 기본 해석력 또는 업법력 그리고 치명적인 것까지 챙기는 능력 플러스 디테일 챙겨야 돼. 그래서 강자가 되기 위한 도치와 대동사와 대명사까지 특히 대명사 대충 눌러서 밀면서 읽는 분들 가서 경험하시면 정말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챕터는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녀석들이에요. 네 번째 챕터들은 종합적 연습 문장이라고 해서 아까 챕터 1과 2와 챕터 3이 종합적으로 여기저기 등장하는 문장들로 다 모아놨어요. 근데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그것들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모아놓은 거가 아니고 아까 말했지. 5개년치에 해당하는 그냥 모든 업법 문장들을 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구성이 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나는 국가가 너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라고. 알겠니 얘들아? 내가 챕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챕터에 원하는 문장들만 갖다 쓰는 그런 수업들 있잖아.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수업들. 그게 아니라고. 이미 소스는 주어졌고 그걸 분석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챕터들이 나오는 거라고. 됐니? 그리고 마지막 챕터 5가 뭐다? 모아놓고 다시 보기야. 무슨 말이냐? 잘 봐. 잘 봐. 교재 이렇게 가. 제가 아마 이런 작은 글씨 잘 안 보일 거예요. 작은 글씨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치명타에 있는 일부분을 제가 가져온 건데 관계사에 관련된 설명파트야 설명파트야 설명파트. 그럼 설명파트는 뭐가 있다? 이게 다 내 말투로 돼 있어. 이게 다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관계대명사란 이런 것이다 하는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말이지만 제가 이런 말 붙였다. 야, 사실 근데 방금 전에 설명은 매우 어법적 설명이야. 진짜 그냥 쉽게 생각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막 눈웃음치고 막 점점점 치고 난리가 났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 주려고 하는 거의 자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설명 내용 제 버전으로 제가 다 써서 넣었고요. 그리고 그 설명의 빛대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될 조금 쉬운 거. 스타트니까. 기본 문장 넣었고요. 기본 문장 넣었고요. 자, 근데 제가 구성 엄청 신경 썼다고 그랬지? V 센텐스가 따고 있습니다. 아까 기본 문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쉬운 문장들이라면 V 센텐스는 다 뭐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1, 고2, 5개년치에 해당하는 이놈에 해당하는 문장들 쭉 뿌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문장 줬지? 근데 공식 해석 말고 뭐가 있어, 얘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실전 해석을 넣었어. 실전 해석. 나중에 교재 받아서 봐봐, 얘들아. 와, 이렇게도 해놨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야. 오래 걸렸다니까. 그럼 실전 해석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써놨어. 아, 무슨 뭐, 뭐, 뭐. 요게 뭐, 막. 아, 화학물질의 분비에 대한 관계사 구현 설명이구나. 뭐, 이런 말투도 써놨고. 보세요.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을 수식으로 하지 않고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인공 조명이 있다. Artificial light가 있다. 끊어 읽고. 근데 그게 뭐냐면, which,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식의 이미지로 제가 설명을 다 써놨어. 아, 이게 완벽한 공식 해석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니까 현장에서 네가 해석해야 되는 그 느낌으로 써놨다. 도움 진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중요 포인트, 부위 포인트들 있는 것들 다 집어넣어놨어요. 뭐,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 120번 문장 예를 들면 그냥 이 문장 쭉 나와 있고 공식해서 그냥 이렇게 쭉 써도 돼. 근데 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계를 아래차름으로써 그들, 즉 유아들이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느낌인데 그 느낌이 뭐냐면 하면서 관계사를 어떤 이미지로 설명을 해야 될지 이미지로 해석을 해야 될지를 다 써놨다고. 그래, 뭐. 하여튼 열심히 썼어. 자, 이렇게 실제 고1, 2에 해당하는 문장들 쭉 나열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구성하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다. 내가 이 입문서, 도입 교재를 쓰면서 옛날에도 나도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런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떤 주요한 타이틀이 있어. 예를 들어 이제 관계사 이렇게 딱 있어. 그리고 얘에 관련된 문장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장 이렇게 있어. 근데 너네 이런 생각 안 해봤니? 개별 문장은 그래 해석이 돼. 아니 뭐, 뭐. 이게 이제 수동태에 관련된 챕터가 이렇게 있고 수동태에 관련된 문장 뭐, 뭐, 뭐. 7, 8, 9, 10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개별 문장은 어떻게든 강의를 들으니까 뭐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돼. 근데 뭐가 문제야? 실전에 던져지는 순간 지문이 통으로 나와버리면 그러면 또 사람이 이게 또 봉지지. 그래서 얘들아, 말씀드렸죠? 이 모든 문장들은 단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뒤에 어떻게 돼 있다? 아, 이게 지문으로 재설정이 돼 있다. 그리고 각 문장마다 번호 다른 거 보여요, 얘들아? 51번, 132번, 86번, 87번, 70번 보여요? 그리고 어떤 문제라고 그랬지? 원래 어떤 문제 다시 원본으로 집어넣고 그럼 네가 이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모든 문장들은 다 뭐라는 소리야? 이미 한 번 했다는 소리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어, 이거 왜 갑자기 해석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51번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이 이거 되게 힘들었어. 아마 여러분들 뭐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앞에 이렇게 문장들을 나열하고 요거에 관련된 지문 이렇게 딸려 나와 있는 교재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문은 관계사가 나오는 문장도 있고 안 나오는 문장도 있는 게 약간 좀 섞여 있을 거야. 근데 이 교재와 이 강의는 뭐야? 모든 문장은 다 너와 내가 했던 문장인 거야. 그럼 너는 자연스럽게 챕터 5에서 모아놓고 다시 보라는 건 이해도 돼야 되고 어떤 문제도 이제 잘 풀어야 된다는 소리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야? 챕터 5 모아놓고 다시 봤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읽힐 정도까지 반복하는 거야. 복습은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이걸로도 어떤 문제 푸시고 다 해보신 다음에 뒤에 제가 워크북도 또 집어넣었어요. 깨끗한 지문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오, 술술 읽히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시도록 하도록 반복하길 바란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내용이 기억나도 상관없어. 선생님, 내용이 기억나서 저 이해되는 것 같은데요. 야, 원래 언어는 기억이야. 익숙하게 만드는 기억이야. 그래서 이 모든 지문들에 해당하는 5개는치가 다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미션이 끝난 겁니다. 그쵸? 아무래도 좀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OT 영상도 조금 할 말이 많아서 길게 찍긴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 OT 영상 하면서 꼭 얘기해야겠다라는 거 몇 가지 적어놨는데 첫 번째, 제가 웬만하면 스타트 수업은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수업 안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인덱스 많이 드릴게요. 여러분들 강의 볼 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집어서 보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강의도 제가 아까 찍어놓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문장 단위로 다 잘라서 촬영을 했어. 그리고 옆에다 우리 연구실에서 다 인덱스를 다 여러 개 달아놓을 테니까 솔직히 너무 쉬운 거면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알죠? 아주 쉬운 거에서도 좋은 교훈을 얻어냅니다, 저는. 여러분, 제발 쉬워도 보는 게 저는 목표이긴 한데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이 문장만 보고 싶다 하면 인덱스도 제가 친절하게 다 다뤄놓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네요, 그 정도. 그 정도네요. 그래요, 그래요. 아까 제가 강좌를 막 촬영할 때도 NG도 되게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얘기하고 아, 더 친절해져야 되나? 한 번 얘기하고 더 친절해져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디, V 스타트를 통해서 마음대로 공부하지 말고 국가에서 시킨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책임짐으로써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고3 때 뭐 N수생들, 아니면 내신 분들 이제 더 이상 해석 고민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뭐 업법사항은 더 이상 고민을 안 하셔도 될 정도가 되기를 저는 간곡하게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덜 피곤한 지영이가 이제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거기서 우리는 만나도록 합시다. V 스타트 같이 시작해봅시다. 김지영이었습니다. 김지영과 exchange 금세 Secret